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남 금산군 제 옆면에 있는 얼룡산에 있는 구름다리를 보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룡산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입구로 진입을 했어요. 여기가 평일날은 4시 30분 마감입니다. 4시 30분 넘으면 마감이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무시하고 올라왔네요. 산이 계단이 경사가 심하네요. 저기가 신렁다리입니다. 얼룡산 신렁다리 철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엄청 가파라야. 체크 저기 장면을 보이는데가 율령산 칠렁다리입니다. 밑에는 금강입니다. 금강변 자부인상은 율령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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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산이 얼령산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얼령산과 슬렁다리 금강뷰가 아주 멋지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돌아다니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반대편은 입장 마감이 돼서 못 가고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대요. 어행 종료가 돼서 반대편으로 원령산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된답니다. 이곳에서 보는 출렁다리에서 보는 뷰가 너무 멋지죠? 네 먼저 하세요. 자 출렁다리에서 저도 아까 찍어봅니다. 네 다 넘어갈게요. 아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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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없어서 흙이 너무하네요 출렁다리에서 지금 일일몰입니다 출렁다리에서 오는 일일몰 반경 출렁다리에서 오는 일일몰 반경 출렁다리에서 오는 일일몰 반경 출렁다리에서 오는 일일 본 닫겠습니다 아 다시 가요 네, 하산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절로 가라고요? 아, 예. 네, 빨리 가라고 하시네요. 되는 시간이 돼서 빨리. 여기는 충남 금상군 재원변에 있는 원룡산 구름다리 지나가고 있어요. 저 구름 보이는 산이 원룡산이고요. 여기 밑에가 금강변입니다. 지금 해가. 원룡산 구름다리에서 보는 우울에는 핵심한 모습입니다. 이쪽은 반대편. 영산에서 보는 반대편. 하나, 둘, 셋. 왜 멀리 왔어요? 멀리 왔어요. 멀리 왔어, 뭐에. 자꾸 치웠어.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엄청 흔들렸어.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네. 여기 많은 곳이네요. 여기 아기. 한 Civic Air굴aking. 여기다. 너희 나의 영상이랑 같이 구름 vine. 물연들이 다 누리였어요. 여기다. 나의 drawing 의원을 동아가서 명명이에요. 여기다. 여기가 부엉살이 힘드네요. 칼을 놓고 칼을 놓고 고름날입니다 22년 3월 달에 오픈을 했네요. 2년 2월 달에 오픈을 했네요. 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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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오픈을 했네요. 심교수님, 콩희망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충남 금산군 제연면에 있는 월령산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지금 보고 계시구요. 지금 업무가 마감이 되서 출렁다리 반대 출구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모습 한번 땡겨서 보겠습니다. 월령산 저쪽이 입구입니다. 월령산 계단을 거쳐서 한참 올라가야지 여기가 월령산 출렁다리입니다. 산을 배경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쁜아가 주무릎을 했네요. 충남 길대대가 추천렁다리입니다. 남편이 바로 바퀴에 있는 이 흔적이 된 시인은 3 5 아라 5 5 5 4 5 5 5 5 5 5 5 아 이렇게 해보는거? 너 좀 데리고, 저거 다가가 있는거다. 이 사람은 진짜... 아 이렇게 해볼래. 떨어져서... 아 이렇게 해볼래. 아 근데 여기는 좀 딸프로 가서. 손상에 세고 가고. 네 많이. 아 뚝떼이라고. 뚝떼이라고. 뭐지? 뚝떼이라고. 뚝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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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뚝떼이네. 안 돼. 세고 있던데. 어. 예. 여기 한 번. 예. 여기 여기. 아. 아 이게. 네. 이게 소금산. 이게 뭐라고 얘기해? 여기 영산. 월령산. 금산 수분수단이요. 예. 아옹산. 금산. 조금 십가. 쟤는 새로운 자비에 따라서 하얀 가시지 하얀 가시지 하얀 가시지 하얀 가시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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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월량산에서 보는 노을입니다. 해가 다 넘어갔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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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흐르고 있네요. 뒤가 금산이고 밑에 보이는 강이 금강입니다. 금산의 금강 오우여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충남 금산군 재원면 월영산에 있는 칠렁다리입니다. 여기가 금산 뒤에 비경이 네 칠렁다리입니다. 뒤에가 월영산으로는 칠렁다리입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월영산의 출렁다리 여기서 어 밑에 보니까 아찔하네요. 월영산의 출렁다리입니다. 여기는 도시 월영산의 출렁다리 월영산의 출렁다리입니다. 여기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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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영산의 출렁다리입니다. 여기가 이곳에 보이는 배경이 금강입니다. 금강입니다. 여기는 월영산 가멘 중턱입니다. 금강입니다. 예 저는 7일간 성형은 내일부터 할겁니다 오늘이 이 근처에 있어서 왔다가 잠깐 올라온겁니다 놀라운건 아니고 근처에 오는 길에 들려갔어요 여기 지금 월령산에서 바라보는 금강변 금산 재원면에 해 넘어가는 노골입니다 자 여기가 너무 멋지네요 알파리가 엄청 많네 뒤에 보이는 산이 월령산입니다 자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산을 하겠습니다 자 날이 금방 어두워지네요 이제 서툴러서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월령산의 모습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월령산의 모습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는 하산을 찾으시고 이 번역이, 색상의 모습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에 잠깐 모아드릴 수 있게 쎄 pas지네요 저기 집에 오신 분들이 있는 거에요 주변에 가르쳐주는 거에요 여기에서 뱅을 Expectänize 혼자 왔으면 천천히 가는데 지금 제 안에는 저 밑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내려갑니다 자 여기 낙엽부 산속에 월룡산의 낙엽입니다 월룡산의 낙엽입니다 월룡산 정상은 지금 못가고 제가 여기서 차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은 노을을 한번 감상하세요 화면이 흔들리는건 제가 걸어가면서 하다보니까 화면이 흔들립니다 이해하시고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가 금강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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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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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황토가든인데 저기는 어중 쏘가리 매운탕 매운탕을 잘하는 곳이에요 두곳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여기서 보니 흑나리가 막치네요 흑나리가 막치 흑나리가 막치고 흑나리를 당겨서는 보이시고 흑나리가 흑나리가 당겨서 여기 지금 가려서 나무에 가려서 살아 보여서 조금 다시 흑내를 해서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구름다리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쪽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노골이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 여기가 카선이원골 교차로네요. 지나서 24개로 끝나갑니다. 오늘 영상 출렁다리 이용시간 수요일이 휴무네요. 9시부터 저기가 을량산입니다. 저게 을량산이구요. 저게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날이 금방 온도시네요. 주차장이 여기가 2주차장이네요. 주차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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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s 차장이네요. успехżenia 주차장이네요. %. 。 입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차가 입구에 세워놔서 입구에 갑니다. 지금 한 애가 혼자서 차 안에 있어서 제가 좀 빨리 서둘러 가고 있어요. 자, 저기가 솔롱달달영선 자, 이제 열량산 차 있는 곳이 다 왔네요. 아, 인삼 튕긴 듯하네. 동전기는, 동전기라 지금 폭포가 운행을 안하는구나. 열령산 금산군 안내도네요. 금산 식경이, 적벽강 비당물길, 대둔산 낙조래, 진악산 개삼터, 서대산 상꽃세상, 설립문화, 힐링몽석, 금산인삼, 세계농업유산, 민산낭년시, 여칠백위총, 금산산, 월룡산 원룩볼, 태조태실, 무광은행나무, 금산식미, 인삼오줌, 민물매원탕, 도리뱅뱅, 금산, 복숭한우, 인삼장식, 산채약선요리, 깻잎삼, 장아찌, 금산삼계탕 한방복숭, 인삼튀김, 인삼튀김, 삼총삼튀김, 삼박거리, 월룡삼, 실롱다리, 안내도입니다. 출렁다리, 출렁다리, 하얀이빵, 출렁다리, 축하드린다. 출렁다리, Warmthar, 출렁다리, 출렁다리, 고혜자, 고에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출방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출방 날이 있고 해서 한자부저도 찍고 출방을 마치겠습니다. 출방을 마치겠습니다. 출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방 날이 출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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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